지난주에 새로운 나라 우리 칠레 자매들의 또 우리 예쁜 하람이까지 한국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독 새로운 재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 사실 남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칠레에서 온 정미, 소영이, 하람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제라 씨도 보시면서 우리 자매들이 보면서 흐뭇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같이 여행하는 거거든요. 와,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라 씨의 아버님이 존재감이 상당했잖아요. 느낌이 약간 아버님 헌정 여행인가? 맞아요. 맞아, 맞아. 자, 본격적으로 우리 자매들의 여행이 시작되는데 둘째 날입니다. 우리 칠레 자매들 그리고 하람이까지 어떤 여행을 할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한밤중이죠. 한밤중. 여기 띄6lerde 总1 사람의ask 아휴, 얼떠, 그냥. 벌떡, 그냥. bargain 소름 없이 기상했어요 그럼 우리. 네네. 안고마세요? 아이고. 귀엽다 아우 천사 천사 천사다 잘 때가 제일 이뻐 못 봤어 어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힘들어 겨우와서 신문이 겨우와서 흐읍 자매들은 저렇게 깨우죠 겨우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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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없거든 눈 뜨더니 눈 뜨더니 겨우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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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종이 종이 오 mies 그리크 그리크 ela 일어나야죠 그렇지 그렇지 안 일어날 수 없지 아, 오빠한테 또 전화하는구나. 오빠 바라기야, 오빠 바라기. 어어어어어, 오빠로. 어, 유리에 있으면 전화해요, 오빠. 아까 뵈로는 거니까 아무거나 무시해. 이렇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디까지 가야 돼 잘 어울린다 아이고 아이고 이 여자애기들을 머리 묶어주는 저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 우리 둘째 머리 묶으려면 어휴 아 너무 귀여워 아 한웅이 준비됐다 아랑이요 이모 뭐해 뭐 숟가락? 눈썹 고데기인가 이거? 네 루도는 그런 식으로 해요 아 숟가락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니트를 통해서 보면 결미가 멋쟁이야 뭔가 왜 이렇게 살리세요? 잘 어울린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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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딜 갈까요? 궁금하네 와우 와우 그 택시! 그 택시 기다리는거지? 그 택시! 그 택시! 그 택시! 앉아! 앉아! 안녕하십시오! 이곳은 이곳으로 가야죠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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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이기동 어디지? 제기동, 제기동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기동에서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부르네! 제기동이 뭐했죠? 이건 여기가 돼? 네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일은 다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일은 다하고 있는 것 같다 없는 일주일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기동이 영원히 있다면 보니깐 이제 그곳으로 가야죠 우리집에 저희집에 대해 간을 준비하다며 이것을 배우는 것 같다 그것은 이것은? 얼굴로... 여기있어? 오케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봐봐 여기있어? 여기있어! 기다려주시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손을 흔들어요 아는 척을 막 해주네요 음... 저희는 기다려주시나요? 오케이 네, 생각해요 우리야? 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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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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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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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펜 유나이틀 유나이틀 아... 각국의 분들이 다 모였어요 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음식의 인그리디언트 마켓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김치 인그리디언트 김치 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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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하나 보다 아, 오 여기있어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아, 김치를 우리가 가져갔었구나 아, 김치를 우리가 가져갔었구나 아, 김치를 우리가 가져갔었구나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엘손이 보내드린 거예요? 네 빌수요, 빌수 아버지한테 김치 안 보내면은 석상해요, 정말로 뭐, 뭐,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꼭 보내야 돼요 thank you Gerson gerson 뭐 굉장히 깜짝vir 고생 могли 하 municipal 김치 김치 Along 이미 좋아 근데 은은 subscribing деньги convey 그리고 hers indicating 학교에서 직접 그 수업을 예약을 한 거네요 저런 게 또 있는 줄 몰랐네 진짜 효녀들이다 그러니까요 아빠에게 드리려고 이제 배운 거죠 장을 다 봐서 이제 가는구나 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재료로 또 김치를 만들면 또 다르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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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허브 메디슨 마켓 한국의 메디슨 마켓 한국의 메디슨 티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티 쌍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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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쌍화탄 진짜 좋아했는데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미안해 고마워 오 마이 갓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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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 맞아 맞아 리케 está concentrado 네 오이 와우 진짜 맛있어 그냥 잘 concentrado 생각해보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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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말 표현이 없었는데 쓴 데 달아요 네 이상한 말 쓴 데 달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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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적응했어요 아까는 힘들어했는데 고마워 고마워 이 부분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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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 뭘 보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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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한테도 익숙한 비주얼인데 칠레에서는 저렇게 포장이 탁탁탁 그렇죠 칠레에서 그냥 무조건 갖다 놔요 그냥 갖다 놔 주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예쁘게 포장하고 다 색깔도 똑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칠레는 그러지는 않아요 칠레는 그러지는 않아요 마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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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couldn't 그건 마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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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문 kons Hoί 마 also 마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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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맛 ites 마쌌라 마쌌라 assists senses 마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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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이 perguntas 마쌌라 그러면 wolves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캐비지, 앵, 그린 오니언, 앵, 빅, 그린 오니언. 와, 이제는 불포. 오케이, 렛츠 고. 야야, 이건 카네야. 이건 카네야. 이건 카네야. 이건 카네야. 쿠키. 이거 먹어야지. 제가 구매했어요. 이거 구매했어요. 구매했어요. 자르다. 안녕하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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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라. 나라맘. 미라. 뭐하는 하렐라. 렐라. 안녕하세요, 리얼라. 안녕하세요, 리얼라. 안녕하세요, 리얼라. 나같은거 안들어 보나? 나같은거 아냐. 얘 예쁘네 빨리 해 봐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데 누가 진짜로 애기 너무 예뻐 그럼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깨가 이쁘불러 가잖아 그럼요 아 너무 좋지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안녕하세요 해봐 하는 거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꼭 엄마가 대신 대답하잖아 애기 목소리로? 맞아요 저 살이니 그러면 10개월이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신나서 이제 끝까지 끝났어요? 끝까지 끝났어요? 예스 저희는 메디슨 마이켓 지역에 우리의 쿠킹 스튜디오는 거기에 있어요 와우, 여기 왔어요 예간 노베레스 예간요 와우, 이렇게 사파로 사파도 안녕하세요 오, 제대로네 먼저, 여기 사파로 그리고 제가 사파로 드릴게요 와우, 재밌겠다 오케이 아, 김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 김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 아이고, 부침개. 아이고, 배고파. 아니, 거의 무 한정식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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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람이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맞아요.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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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된장찌개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부터. 똑같이 똑같이. 고생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고생을 배우고 싶어. 고생을 배우고 싶어. 그렇죠. 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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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일어났지. 아직 안 일어났지. 아직 안 일어났지. 사실은 제가 칠레 갈 때마다 아버지 물어봐요. 배우고 왔냐고. 한국 음식 엄지 해줄 거냐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자세히. 고마워. 너무 맛있어. 한국 음식은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한국 음식은 매우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마쟤이 잘 못하고 있구나.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이고, 배가 떨어졌다. 아, 이게 아희들. 아, 숙소해. 아, 이게 아희들.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오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아기들이 이제 저렇게 한 번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별게 다 짜증이 나거든요, 이제. 수습을 바로바로 해줘야 돼. 아, 지금 불안한데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좋았어. 아, 예에. 아, 예, 예에. 진정 s込 kümmh. 좋았어, 씨가 막 목써 Focus Plan ctionalyenず one 널 랄름. 요 들어가 courtsdrop 한설은 CR2 마이좀이 지금 초조해여. 지금 못 따라가니깐. 오케이. We are almost finished cutting. 제로 손질 끝났어. 오케이. We are almost finished cutting. 오케이. 아이고 아쉬워라. 누가 좀 애기 좀 봐서 내가 좀 갈까? 미안하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챙길 수 없고. 하면 제일 잘할 텐데, 엄마가. 우선은 우리가 치퍼드 팬케이크와 김치 팬케이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더 놀아달려고요. 버터꾸고 싶은 이곳의 반죽이 transit에许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넣어주세요. 모든 것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릴컷을 왜 해? 정말 맛있겠다. 와 마조리. 우리 마조리 엄마였으면 이거 한 번 했는데. 제가 가서 하라미를 안아주고 싶다. 제일 하고 싶어 했잖아 요리 클래스. 앤 윌메이크 잡채. 잡채를 엘로게 고맨도. 봐봐. 엘로게 고매라마스. 아이고 지금 하라마. 아이템이 다 떨어졌거든요.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죠? 몰아 consistence. 뭔가 부러운 거구나. 봐봐. 그리고 소스. 아 잡채. 모두 섞어줍니다. 그게 좋은데요? 아버지는 아껌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첫 날이 잠시 foundation 만들고. 베이크 자체에, 네. 오, 하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뭘 지금 발견했어요. 어, 우리 담당 부위에. 아, 어떡해. 어, 웃었어. 아, 그치. 어제 같이 다녔거든요, 일단. 이야, 처음이네.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마저리가.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마저리 표정. 오, 표정이 좋아졌어. 표정이 좋아졌어. 표정이 너무 좋다. 아, 표정이 좋아졌어. 이제야. 아, 이거를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 우리 어머니. 아,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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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기다려주세요. 아, 이렇게. 아우! 아, 우리 더 해야 돼요. 너무 강해. 감사합니다. 이 김치의 맛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가 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 페이스트 만들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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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미 그리지 안녕 안녕 어떻게 해 몇 분이나 안겨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5분 됐나 아이고 어떻게 해 아 잠깐만 꼈다가 콩이 다시 벗었어 아 너무 안타깝다 아이고 자 됐어 nada más sen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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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앤마사지 언니 옷까지 열심히 해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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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마사지 5월 마사지 5월 마사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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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양파는 진짜 눈물 나요 아 아니오 여기도 zona 아이고 아이고 여기 좀 조금 흑 뼈에 넣을 때 으음 약간의 멸시 1스푼 흑 으음 다 평소 이니까 김치 그런데 그렇지만 시작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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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너무 sleep 조심히 계속 관찰해요 김치 속에서 파스트가 나지지 않는다 집중하면 이 분을 클릭하면 네 시원하고 달달한 김치가 someip 시원하고 달달한 김치가 마지막에 모든 음식이 나갔어 한 번에 다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教을 한 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고통이 너무 좋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다시 기분 좋아요 다행이다 김치 and pork together ok so it's 2 good friends 여기 제대로네 저도 가서 좀 배우고 싶네요 김치에 다 레거 물 레거 아우 저기 당근 당근 김치네 예 이미 Deshalb 거기에... 응, 응. later you know how to make it. 응. 오이, 가리까라 사 봐. 진짜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드신다. 우리 좋아하고. 음...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너는 이렇게 맛있게 해야지. 응. рассказыв異.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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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보러 갈아 oxygen 바로 당시 미국 이거 으 너 어디다 오시는게? 너가 사러 가야해? 너가 엄마가 매우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또 가면이 나왔던거 그리고 그걸로 사회가 나왔던거 사회가 나왔던거 사회가 나왔던거 왜? 나왔던거 나왔던거 다음은요. 나의 장식으로 부족한 김치를ร mg에 들어봤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어. 같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나네요. 아버지 덕분에 또 이런 체험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이라고 얘기하자고 해도 뒤에는 스토리나 전통이 있어요. 한나라의 문화 배우려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 담겨있잖아요. 맞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칠레 사랑. pardon. 그의 콘텐츠를 재미있어요. 장면이 넓은 짜장면이 네입니다. 짜장면은 이거 뭐에요? 아니요. 이번에는 다른 때의 콘텐츠가 찍었다. 이낸짜 위치에다 하던 Coca Cola는 함리빙 добroadrah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 잘 알았을 때가 아니라会까지 배우면 끝까지 배우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쳤나. 소수의 한 과자의 음식을 비서는 그게 called. 매우 편리한 음식을 비서는 그냥 배우면 있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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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제는 그는 그녀의 가족이 그래서 이곳에 이곳을 그는 나를 하이는 그저 아마도 그는 미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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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못 잊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가면 또 지하철에 가면 타야죠. 버스 한번 꼭 타야 되고. 그쪽은 메트로입니다. 저 붐비는 시간대에 들어가면 또 유모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텐데. 여기가 메트로입니다. 여기가 메트로입니다. 여기가 메트로입니다. 여기가 메트로입니다. 메트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메트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메트로입니다? 대체 메트로입니다. 여기, 내 타면. 이모차를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 너무 importantes, 힘이. 렌. 아, 또... 우리 이모들이... 이럴 때 이모들이 힘 써야죠.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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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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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바니야. 엄청 큰 매트로 왜냐면 엄청 많다. 널 탱그라켓때뵈. 일단 잘 샀어요. 잘 샀어요. 가미를 위한 곳으로. 잘 샀어요. 봐봐요. 여기가 많은 비트. 이곳은 이제 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선, 이곳은 그냥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곳은, 여행은 안에서 방암에선 присоедин이고요. 자, 이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곳을, 이제야. 여기가 차가운 곳입니다. 여기가 차가운 곳입니다. 여기가 차가운 곳입니다. 여기가 차가운 곳입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딘지? 나... 나... 똑같이... 이 색? 몇 имеет 몇 갈리인가? 좀 상합니다? 길거리고 길거리는 많지? 너무 길거리는 길거리는 나라 앞으로도 몇 개의 장소가 등장 오랜 가기의 양념은? 온다! 정보 확인해볼 텐데 누나, 누나가 안 돼 누나? 부르나 전 자oty 대팔을 두 번째에서 하지만 다른 비닐이에요 네, 그것은 프리너드 프리너드 만약 우리의 사람들에게 도착을 하는지 만약 우리의 사람들에게 도착하면 그는 왜 이렇게 도착한지 종로 3가 잘 탔 거구나 가죠? 아 이거 왜 또 올라가... 어떡해... 아이고... 올라가는 건 더 힘들어... 어 이번에 태웠어 그냥 하람이 탔어요 아람이 탔어... 아람이 탔어... 아람이 재밌지? 저게 끝이 아니었나봐요. 저게 끝이 아니었나봐요. 저게 끝이 아니었나봐요. 계단이 너무 많지. 너 머리 떼낼게요. 고맙습니다. 다 같이 털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단이 더 있나 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분명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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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을 위한 거 한 명 sandbox 레이커 unsere admission specify na 이 부분은 아마도? 예, 어이터가? 네. 아마도? 아직도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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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아마도? 아마도? 고지지?